1년만 지나면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 마흔살 이랍니다 우리 그이가 저를 놀리는 말로 이 시대의 30대 마지막 천연기념물인 노처녀 치고도 노처녀인데 좋은 사람을 하늘이 점지를 해준 덕에 이번에야 37년간을 고이 간직한 저의 처녀를 그이가 풀어줬어요 실은 우리 그이는 저의 부학 직원이기도 하거든요 나이요 호호 제 덕에 이제 막대리로 진급을 한 29살에 팔팔한 젊은입니다 뭐요 영계 데리고 논다고요 우리 그이 정말이지 아주 멋진 남자예요 성실과 근면이 몸에 베인 그런 남자라 전 더 좋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제 밑인 총무과에 있다가 지금은 칸막이 하나 사이에 두고 자재과에 근무를 하지만 제 밑으로 처음 들어와서는 저의 속을 꽤나 썩였죠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개인적인 면담을 요구를 하더군요 미스터 차 무슨 일로 면담 신청을 했지 회의실로 들어가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말을 제가 먼저 꺼냈죠 차장님 아무리 기한이 잘못되었더라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한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자 제가 며칠 전에 준 업무에 대한 기한을 올렸는데 철자법이 틀리고 띄어쓰기도 일부 틀린 것이 있어 그가 제출한 기한지를 사무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언성을 높여 무한을 준 것을 가지고 저에게 시비를 건 것이죠 아니 이를 바로 못한 것은 말 안 하고 내가 큰소리 친 것만 가지고 그래 내가 명색이 차장인데 조무래기 사원이 나에게 시비를 건다는 것은 학명죄에 해당하기에 벌떡 일어서서 고함을 질러야 하였어요 좋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도 지지 않고 저를 또 바로 쳐다보고 말을 하지 뭡니까 학교 다니며 공부는 안 하고 계집애들 꽁무니나 쫓아다니며 놀다가 이제 배워서 어쩌겠다는 거야 저도 지지 않고 미스터 차를 노려보며 말을 하였죠 아니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계집애들 꽁무니나 쫓아다니는 것 봤어요 봤느냐고요 입에 침을 튀기며 언성을 높이지 뭡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틀릴 수가 있겠어 저도 언성을 높여 말을 하였지요 전 학교하고 집밖에 몰랐어요 공부를 하면서는 제가 기가 안 죽고 큰 소리로 말을 하자 한풀 꺾이는 것 같았어요 하여간 업무 잘 봐 하고 제가 먼저 회의실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가 입사를 하면서 제출을 한 모든 서류를 봤어요 이력서의 성적 증명서 토익 토플 성적서와 그 모든 것을 말이죠 총무부가 좋은 점이 바로 이런 점이죠 미스터 차의 성적 증명서와 토익 토플 점수를 보고 저는 그만 놀라고 말았어요 모든 과목에 거의 A지 B는 몇 개 안 보였고 토익이나 토플도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대요 그래 쪽지를 하나 써서 몰래 주었죠 미스터 차 아침엔 미안했어 사과하는 의미로 저녁 살게 퇴근 후 회사 건너편에서 기다려 라고 말이죠 퇴근을 하고 우리 집으로 가려면 회사에서 나가 조금 올라가면 유턴을 하는 곳이 있어서 유턴을 해야 우리 집으로 갈 수가 있었기에 우리 집으로 가는 길목에 아주 근사한 일식집이 하나 있어서 친구들과 모임할 때면 항상 그 집을 이용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서 멋진 회를 풀코스로 시켜 먹이고 싶지 뭐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차장님 미스터 차도 쪽지를 저에게 줬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저는 제 차에 미스터 차를 태우고 그 일식집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을 시키고 바로 근처에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시키고 갔어요 아니 먼저 먹고 있지 미스터 차는 음식이 이미 일부가 나와 있었는데도 먹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차장님 오시면 함께 먹어야죠 미스터 차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하지 뭐예요 호호 그래 속으론 그놈 아주 경우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잔 받으세요 차장님 미스터 차가 술병을 들고 저에게 말을 하였어요 호호 그래 그럼 자죽 따라 하자 네 차장님 하며 저의 잔을 채워줬어요 그럼 미스터 차도 전 미스터 차가 술병을 놓기에 잡아 들었죠 고맙습니다 차장님 미스터 차는 공손하게 전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고 저는 미스터 차의 술잔에 굴을 따라줬지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아주 맛있게 먹었죠 그래 미스터 차는 애인 없어 별 생각 없이 던진 질문에 네 없어요 차장님 같은 여자면 몰라도 미스터 차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를 빤히 보며 말하지 뭐예요 뭐 뭐라고 놀라며 되물었죠 차장님 같은 여자면 애인 만들겠는데 차장님 같은 여자 눈을 씻고 봐도 없던데요 하지 뭐예요 아침에 언성을 높인 것이 아주 미안한 생각이 들게 하였어요 차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제가 얼굴을 붉히고 말을 안 하자 오히려 미스터 차가 난처한 질문을 하지 뭐예요 글쎄 나같이 나이든 여자 누가 쳐다보기나 한데 하자하니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죠 미스터 차가 정색을 하며 물었어요 그럼 미스터 차 같으면 나 같은 노처녀 좋아하겠어 하고 묻자 얼마든지 라고 대답을 하지 뭐예요 10살이나 나이가 많아도 놀라며 묻자 아며 10살 아니라 20살이 차이가 나도 차장님 같으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하며 웃지 뭐예요 정말이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먹어 저는 눈을 흘기며 먹으라고 하였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죠 차장님 이 차 어때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미스터 차가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디 하자 노래 연습장 어때요 하기에 그래 그럼 1시간만 어때 하자 좋아요 하며 앞장을 서서 두리번거리더니 노래 연습장이란 간판을 보고 가리켰고 같이 노래 연습장으로 갔죠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2차로 가서 미스터 차의 노래를 많이 들었죠 미스터 차는 정말이지 노래를 잘했어요 우리 둘은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지요 블루스 어때요 한참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을 추다가 음료수로 목을 축이며 미스터 차가 물었어요 회식 때도 노래 연습장에서도 블루스는 꼭 빠지지 않는 메뉴였지만 일식집에서 대화가 생각이나 얼굴을 불키고 대답을 못하였죠 그러나 미스터 차는 저의 생각은 무시를 하고 아주 느린 곡을 선택을 하였고 음악이 흘러나오자 저에게 손을 내밀지 뭐예요 거절은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간격을 두고 손을 잡고 허리를 팔로 감고 춤을 추면서도 저는 차마 미스터 차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그의 리드에 끌려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미스터 차의 손이 점점 차장님 아니 민주 나와 결혼해 그이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그이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갔어요 놀랍게 그이의 손에 끌려간 곳은 여관 아비였어요 싫어 더러워 하자 그럼 호텔 하고 묻더군요 얼굴을 불키며 대답을 안하였죠 지나가던 택시를 세우더니 먼저 태우고 탔어요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호텔하고 간단하게 말을 하고는 저의 손을 잡지 뭐예요 도착을 하자 프론트로 가더니 카드를 주지 뭐예요 말단 직원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전 그 카드를 빼앗듯이 빼앗아 그이의 주머니에 넣고 제 카드를 줬어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저나 그이는 아무 말도 안하였어요 그뿐이 아니어요 그이는 저에게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얼마나 세심한 배려예요 나이 40을 목전에 둔 노처녀가 그도 중견기업의 차장이란 사람이 덜컥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창피해요 어머머 제가 그이와 약속을 한 것을 까먹었네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